원, 투, 콜렉! 안녕하세요! 엔하이픈입니다! 네!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. 저희 엔하이픈이 팬에 하실 주최 제6회의 TOP10 어워즈에서 결승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! 그뿐만 아니라 필리핀에서는 저희가 예선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. 네, 전 세계 많은 팬분들이 직접 뽑아주신 상이라 정말 의미가 났다는 것 같습니다. 네, 전 세계에 계신 모든 엔지 형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, 저희 새 앨범 디벤션 딜레마로 프로봇스의 퍼포먼스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많이 기다려주세요! 모두가 베스트 쇼의 이븐 밸드 뮤직의 퍼포먼스의 뮤직비디오 복더 제1하이픈이 도요를 시켰다는 여러분께 고맙습니다. 네, 그럼 지금까지 엔하이프였습니다! 감사합니다! 오마이프 엔지!